안녕하세요.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제철 농산물로 시원한 여른 김치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시에서 무료로 광자를 열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제철 농산물을 이용한 여른 김치 담그기를 배워보는 제철 농산물 이용 교육 무료 광자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민 160명을 대상으로 2회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좌에는 이하연 전통식품 김치 명인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배추포기김치, 오이소박이김치, 감자열무물김치, 열무포기김치, 얼갈이김치 만들기를 시연으로 배웁니다. 참가비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선착순으로 모집이 됩니다. 권혁현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제철 농산물을 이용한 여름 김치 만들기, 교육을 통해 제철 음식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를 시민들에게 알려 건강한 식생활 보급 실천에 도움이 되고자 무료 광자를 개설하니 관심 있는 시민은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영 기자였습니다.